한제우 대기중 나는 떠뜨뜨뜨뜨뜨뜨뜨네 와 진짜 우리팀 듀오 답이 없다 이선차인 인사한번 박는다 실시 형 나 전판에 거의 어뷰징껏 만나고 왔거든 좀 내가 많이 화나 있는 상태야 건드리지마 게임 진행이 안됐어 빨리 이거 신현종한테 빨리 형 그 화를 내가 윈스턴으로 풀어줄게 아 어떤 놈이야 아나를 수리해 내가 왜 한조할거야 가을에? 오케이 아 근데 진짜 아나 잡고 원숭이 하나한테 뒤지면 어떻게 해야돼요 아나야 탄데 원숭이 하나가 물러와 뒤져 둘 다 뒤져 렛츠고 야 순브라 야 순브라 있다 순브라 야 이성우 빨리 와 오른쪽 2층 먹으러 가게 아 락 하장 하장 1 2 3 고 흉긴 애 빠졌다 어 개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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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너무 빡치인데 야 비바 깬거 같은데 할만해 형 2층에 왔다 가나? 오른쪽 있어 나는 가능하지 근데 우리 많이 없다 잠시만 우리 프랜트들 다 어디갔어? 이거 뽕 채우고 하자 우지인의 모자도둑 잡아 빨리 나 뽕 찼다 아 뭐야 나 머리꽁 머리꽁 어 나 다 힐 나 다 떨어졌는데? 칼 준비 됨? 이거 개지 뽕 주고 가자 개지 뽕 주고 가자 개지 뿜 주고 가자 개지 굶혀봐 아 틴경에 빠왔다 가자 가자 어? 아 개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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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나 힐 형 나 힐 형 오케이 아 나 살수 있어 아 땡가 땡가 아 나 힐 형 나 힐 형 왼쪽 힐 형이 그 있다 이 정도 더 알아 미치겠다 진짜 행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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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템 왔어 행운해 토템 야 원신이 너무 행운해 토템 아나 빌 아 제발 다시 가자 왠지 반 피 삼삼할래? 삼삼? 삼삼? 자리야 들어봐 캐리 해 줄게 루데프 전판도 뒤지고 이번판도 뒤지고 물리면 뒤지네 나이스 이게 오버워치지 너무 좋다 지하로 와 2층 먹자 2층 나 이번에 혼자 갔다 올게 네 에이 임프 찾자 갔다 올게 가자 임프 온다 솜프라 피해 솜프라 피해 솜프라 피해 오즈니 반 피하네 오즈니 피해 오즈니 피해 야야야야 하트 닥스 하트 아 좋아 둥다 피해 진짜 힐 힐 진짜 둥다 피해 아 너무 아까워 힐킹이다 힐킹이다 힐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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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솜프라 피해 그거 아 다 잡을 수 있으면 돼 거의 미네랄이였는데 거의 미네랄이였는데 너 원숭이 좀 아니다 어? 아 빠게임한다 어때? 네 2층을 먹었으며 구웅을 채우는 거야 일단 그리고 우리 한쪽 구웅을 썼지 그럼 내가 죽더라도 야타를 잡아 2층 먹게 해 디바 빨리 와 아 나 파울 믿거든 야타 지켜야 돼 솜프라 너무 잘 물어 장난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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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너랑 솜프라 같이 놀아라 너무 아프잖아 힐킹 먹어서 이거 MP 카운터 수월로 오케이 좀 너무 좋아 솜프라 이거 빼놨어 야 다 다 다 들어갔다 다 들어갔다 나 힐킹 나 힐킹 오케이 아 힐킹 먹어야 돼 힐킹 먹어야 돼 우리 비트있어 비트있어 쟤는 MP있다 오케이 좋아 비트 불켰고 나이스 솜프라 독하 드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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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만해 할만해 야 갔다올게 갔다올게 걱정하지마 야 갔다 갔다 야 디바 와 디바 와 디바 와 야 하타 밀어놨어 야 하타 밀어놨어 야 나 힐 나 진짜 나 진짜 좀 그래 힐 안 해주고 좀 서운해 힐 안 해주고 좀 서운해 나이스 볼륨 업 야 디바 이킹이다 디바 이킹이다 디바 이킹 디바 이킹 디바 디바 아 노래는 부르지 말고 야 우리 헬로그 없다 와 디바 멋있다 형 와 카운트랑도 지났다 터몸다운 기능 야 원수위 던졌다 원수위 던졌다 원수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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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MP 너무 아깝다 거기서 뭐해 진짜 도입 우와 뭐야 샤보트 진짜 신기하겠다 제발 사라주세요 central 아 개 아파 조잡아 아 그냥 먹어 이거 자타 있다 자타 있다 자타 있다 아 해킹이야 지금 해킹이야 또 해킹이야 또 해킹이야 우리 압탄을 잡아 우리 압탄을 잡아 우리 압탄이 싫은데? 잘하네 뒤져 뒤져 내가 이번에 자리야 밀어줄게 자탄 먹어 소와나야 소와나야? 소와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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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와나잖아 소와나야 형이 매트리스 키웠으면 살았지 형이 던졌어 디바이킹 한조공으로 갈라주면 거기다 다 바로가지 정확히 갈랐는데 지금 한참의 시간 났는데 야 그 궁슈는 판단 맞냐? 기다려봐 기다려봐 달아 밀 준비됨 알았어 아 에디꽁 엘창아 에디꽁 썼다 이래서 EMP 점프하자 이거 아 수빈 아 엘창이가 나 갈 준비됨 아 가난 우리 썸브라님 환비 좀 오오... 고고 가능 고고 고고. 종료 고고고 gol. 술 좀 마있었다. 드리블 먹었다. 야 이쪽에 자리야. 길만히 줄게. 라이스 두 tram 들어가 라이스 UAG Resource 나이스 它 따 dû 불이 Пр달라고 불이ują zal리보호ㅇ 불이 보호경듿 붙여있다. 불이 보호경듿 피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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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리필 무리필 한 번만 터치해 줘 나 궁 있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나 거짓말 아니다 진짜로 나 거짓말 안 친다 진짜로 아 아 어 어 0 스윗이 사이즈 에어 에어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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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니 내가 내가 언제 조화 고정 하루종일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릴 때 힐 달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주면 안 되죠 왠지 피가 안 차긴 했어요? 근데 재미나 그거 알아? 조화, 조화 하나로 그렇게 피가 차는 게 아니야 아냐, 요즘 조화 얼마나 좋은데 형이 모르구나 너 조화 받고 싸울래? 아나힐 받고 싸울래? 나는 당연히 아나힐이지 그치 아 이성우가 좋아래 그런 말 한 적 없으나 와, 요즘 경쟁전 진짜로 리얼로다가 너무 힘들다 인정한다, 어디 스크림 용병이나 뛰고 나니까 스크림 용병? 어, 나 피는 있어 원팀 해당인데 위스톤 밀어놨어 위스톤 밀어놨어 우선 피해 거의 그냥 밀치기 장인인데? 얘네 조합이 좀... 아, 갬부구나 좋네 조합 개집안 피 펜창이 형 케어 모드 왼쪽에 디바 아, 기없이 나 안쌌다 나 안쌌다 원수위가 쐈어 아, 오수위 krype 오수위 피해 옥방이 오수위 힐베 오수위 힐베 워수위 컷 겐지치 Iowa 겐지 피해리다 겐지 컷 겐지 컷 겐지 컷 겐지 컷 좋아요 삼촌은 힐 달달해요 저 힐 좀 주세요 삼촌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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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어우 야 미친 제발 나 빼 빼 제발 삼촌 힐 달달해요 나노 강화제 리지턴 주고 MP랑 수영으로 가자 근데 하지만 초월이 켜진다면 말이 달라지죠 올 준비해? 어 나 날아다니는데 막 어디서 있게 형? 그만 궁 그만 딱 두개만 써 딱 두개만 야 이거 어디서 있게 잡아라 어디서 있게 잡아줘 송완아 나 개수인데? 오른쪽에 겐지 쓸텐데 겐지 토 중계 안 찬다고? 어 형 혹시 2분에 지금 한 번 차는거야? 폐작이네 아 나 그냥 리프할걸 폐작이네 겐지고 있다 빠져줄래 나 카운터 잡폭 쳐줄게 카운터 잡폭 겐지하는데 힐 힐 힐 야타 반비 야 이거 3명 컷 3명 컷 뿜 총 뺐다 총 뺐다 총 뺀 거면 솔직히 3명 분이지 내가 비필게 빨리 해줘 빨리 해줘 뭘 해줘 아무거나 해줘 내가 비필고 있으니까 해볼게 해볼게 안될 것 같아 나한테 다 왔어 다 빼 성라 피해 성라 카 나 오즈위 봐줘 오즈위 성라 피해 성라 걱정하지마 성청이 형 걱정 안해도 되냐 이거는 내가 케어 못해줘 이거는 케어가 안되지 형 나이스 이거 MP 잡폭 가자 MP 잡폭 얘네 뛰는거에다가 3-3 나왔다 근데 네가 그거 밟아줘야돼 내가 밟고 있잖아 아까부터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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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도 먹히길래 뭘 먹혀 누가 못돼서 주차 먹힌거 아니야 야야 2초가 체감이 좀 크네 형 원래 거점은 2칸까지 2봉 안 온거야 MP 잡폭 가능? 네 들어올 때 가요 나 가능?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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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펌 디바펌 내가 내가 다 잡아 형 금방 한쪽 형 너무 좋았어 야 다 갈라놨는데? 나이스 진짜 잘 갈랐어 아 진짜 개꿀맛이야 브리필이야 야 첫째 잡아 첫째 잡아 첫째 잡아? 10채 잡아 땄어 야 이걸 이긴다고? 디바가 바꾸니까 게임이 편하네 뭔소리야 원숭이가 다 했구만 뭔소리야 형 부디 탄 적이 없어 형이 야 원숭이는 그냥 뭔소리야 디바가 바뀌니까 게임이 이렇게 편한데 아 아 아 아 아 GG 와 드리블 바라 미티 원숭이네 영화네 32명 호스틱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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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소리야 브리필 나만 타는데 숨을 모셔잉 형 그냥 버스 봤잖아 아 위스턴 밀리네 삼촌 삼촌 재민이 없다니까요 재민이 없다니까요 재민이 없다니까요 맨날 재민이래 삼촌 야 우리 숙소에 재민 있었어? 하 진짜 이거 유튜브 올리라고요? 욕 오지게 먹을텐데 올려드림